삶과 싸우는 것을 멈춰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은 삶과 싸우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다라고 시작되는데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삶과 싸우지 않으신가요? 매일매일 삶은 전쟁터다. 삶에서 그냥 내가 승리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삶과 싸우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 먼저 시작이라고 마이클 싱어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 생각에도 삶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과 실험을 그만하시고 삶과 싸우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여기서 보면은 가슴이 약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너지가 막히게 되면은 에너지가 가슴까지 못 올라오기 때문에 가슴이 약해진다.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슴이 약해지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 저 읽으면서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마이클 싱어 선생님께서는 가슴이 약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 의사선생님도 아닌데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낮은 파동에 민감해진대요. 가슴이 약해지면. 약간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자존감으로 조금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존감이 굉장히 약한 사람, 자신감이 굉장히 겸여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가슴이 약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낮은 파동에 민감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선입견, 분노, 시기, 소유욕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저 사람에 대한 어떤 분노, 그리고 어떤 시기, 질투, 그리고 어떤 선입견,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결국엔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를 감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삶과 싸우지 말고 그런 것들을 그냥 두려움을 이제 안 가지려면은 가슴이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삶과 싸우기를 멈추고 에너지를 그대로 흐르게 만들고 가슴까지 에너지가 충분히 차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삶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 네. 이것이 되게 공감이 되면서 경험이 최상의 스승이라면 삶의 경험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함께 나오는 그 또 단락이 있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자신을 지나쳐가는 순간들을 경험하고 그 다음 순간을 또 그 다음 순간을 경험해가는 것을 뜻한다. 온갖 다양한 경험들이 들어와서 당신을 지나갈 것이다. 그런 상태로 살 수 있다면 당신은 완전히 깨어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이 깨어있는 존재들이 지금을 사는 방식이다. 그들은 거기 있고 삶도 거기 있다. 그리고 삶 전체가 그들을 지나간다. 당신이 삶을 날낯을 경험하는 동안 온전히 존재하여 그것이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을 상상해보라. 매 순간이 자극적이고 감동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 당신은 완전히 열려있고 삶은 당신을 관통하여 흘러갈 것이기에. 여기서 이제 문단이 끝나는데요. 지금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사는 방식. 깨어있는 존재들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마이클 싱어분이 스승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물론 삼스카라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 모든 것이 지금 이곳에 있고 우리가 과거에 있던 그런 감정들, 과거에 있던 그런 경험들을 지금에 불러들여서 이 삶을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전체, 지금 이 순간을 그 순간의 그 삶이 나를 통해서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것이 또 가슴위로 얘기를 하면요. 가슴이 열려있는 거죠. 그것 또한. 에너지가 들어와서 가슴을 통해 또 에너지를 나아간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삶에 대해서 저항한다고 하면 관통시키지 않는 거죠. 관통시키지 않고 내가 그것을 잡아놓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씨름하고 그것에 대해서 싸우고 전투를 벌이고 이런 것들인데 그냥 온 거를 내보내게끔 관통시켜라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요. 아마 삶 속에서 적용해볼 만한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령 동료 직원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좀 거슬리는데 그것을 그냥 관통시켜 보내는 거죠. 내가 그 거슬리는 행동을 잡고 저게 왜 저렇게 했을까? 어떤 나에 대한 어떤 불만의 표시인가 등등등 이렇게 그것을 잡고 씨름하지 말고 그냥 보내버리라는 거죠. 항상 모든 것의 질문이지 않을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제 우리는 이것이 매우 심오한 질문임을 안다.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봐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묻다 보면 당신은 자신이 바로 그 답임을 깨닫는다. 그 어떤 지적인 대답도 있을 수가 없다. 당신이 그 답이다. 그 답이 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그 어떤 지적인 대답도 있을 수 없다. 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때때로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 어떤 과학의 힘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학문의 힘을 빌려서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지적인 대답을 답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과학으로 그것을 어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도 그것을 믿지 않으려는 분들한테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믿으려는 분들은 내과학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믿을 수는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 어떤 지적인 대답도 있을 수 없고 결국엔 나는 바로 나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내 마음이라도 잘 챙기자 라는 마음이 전쟁터면 저는 그런 거 솔직히 많이 봐요. 그게 뭐냐면은 제 크리에이터로서 동료 크리에이터들도 있고 뭐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이 마음이 지옥인 분들을 많이 만나요. 마음이 지옥인 분들을 보면 별거 아닌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는 말을 많이 해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크리에이터는 제가 봤을 때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 댓글이 조금 욕은 아니에요. 욕은 아니지만 조금 뭐 비가 상할 수도 있는 그런 댓글이에요. 그럼 이제 나한테 훅 온 거죠. 화가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마이클 싱어 영상을 공부하셨거나 평상시 이런 걸 많이 수련하시는 분들은 그걸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댓글이 왔지만 그냥 보내는 거죠. 반통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떤 차단하기를 누른다든지 아니면 그냥 무대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지옥인 분들은 그것을 그대로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별거 아닌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댓글을 쓰죠. 대댓글을 쓰는 거예요. 가령. 거기서 이제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말이죠. 그렇게 해서 대댓글을 막 씁니다. 거기서 더 마음이 지옥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댓글을 막 고정시켜서 캡처 떠서 본인의 어떤 구독자들하고 나눈다라든지 다 이런 것처럼 부질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네. 부질없는 행동이고 사실 그런 분들이 저희가 이제 감히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잠재고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또 다른 그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들 속에 또 힌트가 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크리에이터로서 또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댓글을 보아하면은 어떠한 댓글이 있습니다. 그런 댓글이 이제 좀 사실은 사실은 이렇게 제가 인간인 이상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걸릴 때가 있어요. 이제 그 걸릴 때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좋게 좋게 긍정적으로 풀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 하면서 댓글을 하나 남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그런가요? 하면서 구독을 눌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부터도 계속 들어주시고 항상 이제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다 할 수 있고요. 그걸 또 이제 제품에다가 얘기를 드리자면은 안 좋은 리뷰를 남겼습니다. 안 좋은 리뷰 다윈이 피 같은 리뷰들 이런 안 좋은 리뷰들에 쌓이면은 분명 판매량에 이렇게 많은 영향이 있겠지만 그 리뷰들을 모아서 보완해서 만든 그 제품 또 얼마나 또 잘 팔리겠어요.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또 이제 영성이 아닌 그런 방식으로 보면은 참 좋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성이라면은 또 이제 더 많은, 더 좋은 모든 것에다 모든 것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이 마스터키라면요. 그렇죠? 마음이 지옥이신 분들은 지옥에서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기로 마음 먹으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지옥인데 거기서 못 나오게 되면은 이 삶에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 걸리는 것들 마다마다 잡고 씨름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이 드시고 얼마나 지치고 집에 오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 씨름하시고 놓아주시고 그냥 혈야료를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시면 마음이 편하다. 네. 네. 그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경우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제가 해탈을 해가지고 성부를 해서 승전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 삶에 녹아 드는데요.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는 그 선택권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 이 마음 챙김을 하면서 이 영상 공부를 하면서 그 순간순간에 제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어떻게 살지 네. 그것이 그것 또한 마음 챙김의 일부분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마음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듣는 이 방송 저희 두남자의 깨달음을 구독을 해주시고요. 아직 안 해주셨다면 그리고 소통을 해보고 싶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저희 두남자의 깨달음 검색하시면 방이 나오니까요. 거기에 조인하셔가지고 저희하고 또 소통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두남자의 깨달음 상처받지 않은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